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와 황희찬의 깔끔한 마무리로 역전승을 하며 염원하던 16강 진출에 성공하였는데요. 손흥민의 플레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일본의 반응을 모아보았습니다. 황희찬이 손을 믿고 그 거리를 달려온 게 굉장하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야. 믿을 수밖에 없다. 미안 마지막은 일본 경기보다 감동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역전한 집념도 굉장하고 손흥민도 대단하다. 거기에 달려온 황희찬도 최고. 벗은 후 브래지어도 최고. 40미터 정도 달려 상대가 3명이나 앞에 있는데 딱 거기밖에 없는 패스를 내는 손흥민. 그저 월드클래스다. 게다가 페이스 가드를 하고 있어. 손흥민 이상의 선수는 지금 일본에 없어 열심히 해줘. 그렇게 부딪혀와도 넘어지지 않는 단단함. 마지막 패스를 성공시키는 냉정함과 시야의 넓이와 기술은 훌륭합니다. 세계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손흥민의 말뿐이지만 골을 결정한 것은 다른 선수다. 손이 프리미어 득점왕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도 알지만 훌륭하게 골을 결정한 선수도 칭찬해줘. 6명에 둘러싸여 있고 마지막에 냉정하게 오프사이드가 되지 않는 타이밍에 패스를 줄 수 있는 손이 너무 굉장하다. 그것이 월드클래스. 브라질도 격파해주세요. 중요한 경기에서 질 때마다 울고 부상을 당하며 울어온 손이 월드컵 무대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감동했다. 완전하게 둘러싸인 가운데 그 완벽한 패스. 진짜로 차원이 다르다. 손으로서는 마지막에 피니쉬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텐데 냉정하게 패스를 선택하다니 정말 놀랐죠. 대단했어요. 감독님도 없었고 마치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프리미어의 득점왕은 그냥이 아니네 몇 번이나 재생해 버릴 정도로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축하해요. 일본과 함께 16강 진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역사를 만들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한 함성 속에서 혼자서 달려서 힘들어져 냉철해지지 못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프사이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냉정하고 그곳에서 그 위치에 미세 조정하며 패스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완벽. 수비수 4명으로 둘러싸여도 절대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아시아 유일의 선수 한국인의 포기하지 않는 자세 솔직하게 배우고 싶다. 굉장한 경기였다. 이 패스를 위해서 단독 돌파를 반복했을까 생각될 정도의 멋진 라스트. 한국 축하해. 아침에 이걸 보고 울었다. 과연 세계적 선수. 불행히도 일본인은 아직도 박지성과 손흥민을 넘어선 세계적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갖고 싶다. 이상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클래스를 확인한 일본의 반응을 모아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편안하고 유익한 영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